롯데월드 어드벤처 롯데월드 라이트 프라이드가 잠시 후 20분 후에 어드벤처 3봉과 1층 프라이드 버스에서 화려하게 펼쳐집니다. 다음은 불가가운 공연 관람을 위해 잠시 안될 수 있습니다. 공연이 시작되는 20분 후 어드벤처 1분 시선이 화려한 공연 효과를 통해 약 30분간 이문의 정책이 소듭될 예정입니다. 이 점 널리 양해 주시기 바랍니다. 마법과 신비가 가득찬 꿈의 세계로 안내할 롯데월드 라이트 프라이드와 함께 행복한 추억 만드시기 바랍니다. 대단히 감사합니다. 롯데월드 라이트 프라이드 버스에서의 여주의 주요. 롯데월드 라이트 프라이드 브라이드 프라이드 월드 라이트 프라이드 프라이드 롯데월드 라이트는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